안녕하세요. 저는 BS 서포트의 백승호입니다. 여러분과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미련 안내에서에 대해서 오늘은 2차시 관련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동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1년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성 검증체계 마련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제가 속한 BS 서포트와 ABION, DAO 인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제재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미련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5월에 발간된 것으로요. 만약에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최신 법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 안내서에서는 타부처 소관 생물안전법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타부처 소관 법령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 안내서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바이오 생약구, 바이오 의약품 품질관리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차 시에서는 개요 및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및 약어, 생물안전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시에서는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 생물안전 정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체 국가안전 관리에서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태력 감염 병원체, 그 다음에 생물의 작용자 및 독소, 가축 전염병 병원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략물자 통제 병원체, 생물학적 유해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태력 감염 병원체, 그 다음에 생물장애 독소, 생물 유해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 취급시설 사고 세례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볼 텐데요. 그래서 병원체 오염 사고, 바이러스 불화라 관련 사고, 그 다음에 작업원의 병원체 노출 사고, 병원체 유출 사고, 그 다음에 실업동물의 사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안전 정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병원체냐 병원체로 이제 구성이 나뉘고요. 또 이것은 동물, 식물 유해냐, 그 다음에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이 같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인체 유해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지는 거에서 와이드 타입이냐, 에덴먼트 타입 나눠지게 됩니다. 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만 이용하는 경우, 대량매양, 동물 이용, 식물 이용, 곤충 이용, 어류 이용, 생산공통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관리청, 청에서 들어가 있는 이제 갈부, 에덴먼트 관련된 상황들, 그 다음에 에덴머법, 기타 생화학 보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관들은 아마 산업안전보험법에 적용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그 다음에 일부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관련 법인 테러 방지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체에서 크게 나눠보게 되면 에덴머법에 따른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 모기법에 따른 생물작용제와 독소, 그 다음에 감염법, 에덴머법에 따른 인체, 감염병원체, 고위원 병원체, 생물테러 병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사법인 실험동물법에 의한 생물 유해 물질, 그 다음에 가축전환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환 병원체, 그 다음에 전략물체 통제 병원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평상적으로 이제 에덴머법이라고 하는데요. 에덴머법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시게 되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자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이제 기관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약사법에 따른 말고 다른 타법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질병관리청 소관 관련된 관련된 이제 병원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고위원 병원체하고 생물체력 감염 병원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약사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포, 외형포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약사법에 따라서 GMPC서를 허가를 받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병원체를 취급하신다면 질병관리청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백신주, 약독화주, 유전자 제조업, 조업체 등 이것도 같은 경우에 국가안전관리 대상이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백신에 대해서는 고위원 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 병원체의 종류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부록 2에다가 이렇게 관련된 종류를 다 기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고위원 병원체 중에서 일부가 이제 좀 더 강화된 생물테러 감염 병원체로 구분이 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 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 및 허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간과하실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련된 행정 제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 안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은 이제 생물 안전하고 생물 보안을 확보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원 병원체 취급에 대한 유해성 평가, 그 다음에 조직, 심의구호도를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위원 병원체 보전, 소송, 보안 시스템, 그 다음에 폐기 불활성화, 자체 안전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 이런 것도 이제 고시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이 간과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청의 행정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위원 병원체 취급 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고위원 병원체 취급 시설 및 안전관리 고시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제 설치 운영 기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1차 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시설은 이제 QC 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량 배환이 생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물 위원 같은 경우에는 QC 쪽에서 이제 관련된 효능 시험을 할 경우에 이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전관리 등급별로 권장 또는 필수 사항을 지키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같은 병원체를 하더라도 산업통상부 자원부 소관으로 된 생물작용자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생화학 모기법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보유신고, 제조신고, 제조폐지신고, 폐기신고, 양도신고, 수출의 허가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조미 보유에 대한 정기수시검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정부에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종류에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록 3에서 생물작용제 종류하고 독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서 규제기간까지 이제 공통관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서로 인정을 좀 해주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100% 다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만 신고를 한 신고나 허가를 받는다 해서 다른 기관에 다 이거를 이제 인정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관련돼서는 관련된 법령을 한번 보시고 또 본 안내서를 참고하신 다음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 유해물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식품안전처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동물실험을 할 경우 여러분도 이제 QC에서 동물실험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병원에 속하는 병원체다. 이럴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 유해물질에 속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식품안전처에 사용보호서를 제출해야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험동물법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물실험실 수설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크에다가 이 사항들을 이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실험시설을 이제 계획하시거나 현재 유지하실 분에서는 과연 우리 시설이 등록 기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실험실 등록 기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공급자 현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공지에서 등록된 업체에서 동물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외로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병원체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러한 조치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식약처에 서장에 보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당연히 식약처 소관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GMP가 될 텐데요. 물론 아까 봤던 이제 생물학적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험동물 법에 따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취급하시는 이제 병원체가 고위원 병원체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지병관리청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작용제하고 독서의 부분은 통상자원부에 소관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보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소독제를 쓰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화학보소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법에 규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 제재소에서는 GMP, 그러니까 약사부 소관 말고 다른 법도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P 관련된 법령만 준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탑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본 안내서에서는 이렇게 관련된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법령하고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민원의 안내서 지신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레퍼런스도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체 취급 사고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고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병원체 오염 사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불안한 사고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실제 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에 레퍼런스 달아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신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균제가 오염되는 경우도 많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1차 시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오 같은 경우도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관련된 곳이나 규칙에서 이제 불안에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원의 노출 사고 부분도 종종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 유출 사고. 그래서 1차 시회 때 이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로 폴리오 사고가 폴리오 바이러스에 유출된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 동물의 연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실험 동물을 취급하다가 물리거나 아니면 주사기에서 찔린 사고 아니면 메스나 이런 데서 배임 사고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 폴리오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백신 제조수에서 유출된 추정되는 이제 사고를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체 같은 경우는 계속 변이를 느끼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국가 간의 인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에서 퍼진 것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체를 취급할 경우에는 당연히 봉쇄 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각 사고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가 브록체일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브록체일에서 6번에 보시게 되면 실험 동물 취급 사고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SOP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 찔림 사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물림 핥힘 사고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동물 탈출할 경우 그 다음에 감염된 동물이 탈출할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포획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철취해야 될지 부분에서 이제 처음 자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대응 절차에서 비상대응 기준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비상통제위원이 어떻게 절차를 통해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 관리 만약에 이제 동물에 물리거나 틀렸을 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병원체에 노출된 작업 요원들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조사 보고 동종 이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불구하고 사고 조사 보고를 하지 않아서 종종 해당 기관의 행정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급하는 병원체에 따라서는 관련된 해당 소관 부처에다가 사고 조사 보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지병관리처에서 나온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 내 감염동물 생물안전 가이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찔림, 물림 관련된 방지 점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주사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 기관에서 만약에 동물의 물림 사고라든지 주사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개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안전 정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의약품 제조업의 품질 관련된 규정에 보시게 되면 살아있는 생물학적 인자가 담긴 용기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제품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살아있는 인자가 작업 환경이나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언평가에는 해당 유기체의 생존 능력과 생물학적 분류를 고려하느라 나와 있습니다. 병원체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 안내서에서는 부록사에다가 병원체 및 독소 생물안전 정보집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로 나눴고요. 그래서 탄저균, 보드륜균, 보드륜 독소, 결핵균, 콜레라균, 일본레온바이러스, 폴리오바이러스, 백시니아바이러스, 부창바이러스, 슈드바이러스, 최근에 핫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인간 아데노바이러스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사인 예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구성은 당연히 병원체 명이 들어가 있고요. 관리범주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 배웠던 위험군이 어떻게 되는지 되어 있고 관리범주는 우리나라 국가관리범주입니다. 그래서 이 탄저균 같은 경우는 고위원 병원체고 그다음에 생물태료 감염 병원체고 생물작용제고 전략물자 통제 병원체고 생물학조 위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시게 되면 병원체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기에는 숙제 및 생존 능력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정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증상을 보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치료, 그다음에 생물학적 등급 그래서 여기서는 BL2에서 BL3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적절한 개인 모호고 그다음에 소독 불활성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저균 유형에서 생물사고 발생하고 관련된 참고문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는 병원체 생물환전 정보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3, 4, 6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인체의 감염병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틀리즘 대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생물학적 제재소에서 이제 보톡스, 그러니까 보틀리즘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2위원군이 되어 있고요. 관리 범죄는 고위원 병원체 및 생물감태료 병원체 생물작용제 전략통제문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보틀리즘을 취급할 경우에는 고위원 병원체 관련된 규정으로 따라야 되고요. 당연히 그 위원은 질병관리청에 관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생물작용제이기 때문에 한옥통상자원부에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된 정보하고 그다음에 예방치료 정보, 그다음에 생물학적 밀폐 등급, 그다음에 개인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틀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BL2에서가 이제 취급하면 되도록 이제 권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 불활성화 방법, 그다음에 실험제 생물사고 발생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틀리즘 독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보틀리즘 귀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틀리즘 독서입니다. 그래서 관리 범죄를 보시게 되면 다행히 독서고요. 독서이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관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 나와 있고 감염 정보, 감염 경로, 그다음에 예방치료 방법, 소독 및 불활성화 방법, 참고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BWC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정보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생물, 한국바이오협회에서가 이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관련된 생물 안전 작용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독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물 작용제나 독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차시 오늘은 이제 생물체, 병원체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1차시에 이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생물 안전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시에서는 실제 이제 GMP 부분이 이러한 생물 안전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